청담 유학원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 토론토 근교의 명문 보딩스쿨인 피커링 컬리지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1842년에 설립된 역사 깊은 피커링 컬리지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교생 수 450명 규모의 명문 남녀공학 기숙학교로 토론토에서 북쪽으로 약 40분 정도 떨어진 뉴마켓역에 위치한 학교로 도심 접근성이 매우 좋은 학교입니다. 교내에는 최신식의 도서관, 컴퓨터실, 사진실습실, 음악실, 체육관, 헬스장, 실내 아이스링크, 세계의 운동장, 야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자기개발과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캐나다 명문사립학교입니다. 수업은 로저하우스라는 본건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녀의 기숙사는 별도 건물로 운영되고 있고 세탁실, 우체국, 개인교습, 여가활동, 문구와 생필품 구입을 교내에서 할 수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모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커리큘럼을 자랑하는 피커링컬리지는 졸업생 중 75%가 대학교 입학 시 장학금 혜택을 받고 진학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학생이 대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아카데믹한 학교입니다. 학문적인 교과목과 더불어 예능특기자와 과학특기자 등 특별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고급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기도 하며 국제학생들은 학기 중과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ESL 영어연수를 받게 되고 국제학생 전담 교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 영어연수는 최대 4주간 신청이 가능하며 1일 5시간 집중 영어 수업과 오후 야외활동과 여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커링컬리지의 코어 과정으로는 온타리오주의 기본적인 정규 커리큘럼을 포함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특별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프로그래밍, 애니메이션 과정과 운변 스피치, 토론, 국제관계 전문가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문, 이과에 걸친 다양한 특별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예체능 계열로는 캐나다의 유명 스포츠인 아이스하키, 스키, 골프 등을 비롯한 총 18개의 다양한 스포츠 과정을 운영하며 예능 계열로는 음악, 무대아트, 순수 미술 분야에서도 18개의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 학업과 특기 교육의 선택폭과 밸런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자가개발을 위한 41개의 클럽도 준비되고 있으며 이를 대표하는 것으로는 AP 과정, 커리어 플래닝, 토론, 수학, 언어 교류, 드라마, 멘토 과정 등이 있습니다. 학교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오랜 역사로 단연간의 운영 경험으로 학생들에게 최고의 만족감을 보장합니다. 피커링 컬리지는 전학년 입학이 가능하지만 기숙사인 보딩 프로그램은 9학년부터 가능합니다. 지원을 위해서는 3년간의 성적, 선생님 추천서, 4학년 이상부터는 5개의 주제로 에세이 테스트와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학비는 학교만 다니는 데이스쿨의 경우 약 2만 6천 달러에서 3만 2천 달러이며 보딩을 같이 하는 경우의 학비는 약 6만 9천 달러입니다. 정규학기는 9월에 시작합니다.